마을을 처음에 소개받고 천연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비타민 씨를 이용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걸 구매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걸 한번 고객을 해봤어요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전략에 하나를 먹고 딱 하루 지났는데 정말 간쪽같이 감기 기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얼마만큼 감기 기운이 있으려고 할 때 딱 하나를 먹었는데 그냥 투알 먹을 필요 없이 하나를 먹고 그런 증상이 없어졌고 한 세 번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바로 했을 경우에 투알을 한 번에 먹어왔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로 남한테 강하게 방치해도 욕먹지 않고 좋은 거 소개해줬다고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준 집에 의사를 느끼고 저런 또 그거 먹고 다 없어지면 비싸도 또 살 거예요 이제